레츠 고오! 후 후 후 후 후!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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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ай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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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준비가 됐다? 힘들지. 지친다? 지치지! 안 지쳐. 이겨내. 이겨내야 돼. 다음 참가자, 토이고. 레츠 고! 레츠 고! 파이팅 있다. 지금 에너지가 있을 수 있네 어디 숨어서 자고 나왔네 자 다음 분 한 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거 반갑습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그 3.25 리트와 같은 언더 더 성수 브리지 크루 예 언더 성수 브리지 아 언더 성수 브리지 크루 네네 자격차 두 배로 언더 성수 브리지 되게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 크루라서 감사합니다 너무 특이한 게 모자를 항상 저렇게 우원재가 비니 쓰듯이 쓰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 항상 오 예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컨디션에서 되게 불리한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역시 멋있어 바로 가봅시다 이거 걸고 갈게요 예스얼 야무죠 야무죠 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진짜 빡세히 기다렸는데요 이 장면 보고 계신 모든 분들 그냥 신나면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레츠고 준비했어 벌써 신나 오케이 레츠고 1,2,3,4 1,2,3,4 1,2,3,4 BAM WHO EVERYBODY TWERK BABY SHICK IT UP I SLOT ON YOUR CURLS BAM WHO EVERYBODY TWERK RUN GOTTA RUN I'M LIKE AISCREAM FOOT BAM TWERK PURL IN THE MOOD GIRLS LET'S TWERK SHE SAID YOU GO GIRL WOW MISTER T 오늘 밤 너의 연예인 지금 아니면 곧 판매 나의 기도로처럼 당첨의 기회 처음 봤지만 난 널 훌라달래 지금 당장 나와 달리 티띠 튀어나온 국내의 스터링 성수동에 놀러오면 널 데려가 불코스 내 스타일은 DJ 칼리처럼 계속 keep going 그의 오빤 백분 안음에 들여풀고 나 왓지 성수동 악리 갖고 와 바라 저 불공 진짜 아닌 것 같다 MISTER T READY TO SHOW 준비됐지 당연포쇼 TURN UP THE MUSIC LET'S GET TWERK TWERK 오 감사합니다 TWERK 후 오 투패스 와 체력이 온난하게 여태까지 안 나왔던 부류라서 그렇지 신나고 추임새를 굉장히 잘하시고 느낌이 되게 남다르네요 음악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그 길로 가시면 됩니다 계속 가야죠 지금 보여주신 공연이 재밌었고 들었을 때 힘이 생기는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맵이어서 좋았습니다 피곤한 콰이엇 형을 이렇게 멘트를 하게 만드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 눈이 반짝거려요 지금 형이 행복하세요 하하하하 !